5.5 5.5 5.5 5.5 5.5 5.5 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한국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 강준희 최민건입니다. 저희의 5.5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원오프트릭은 하드플립입니다. 제 원오프트릭은 난 뭐야? 난 하드플립인데? 가장 좋아하는 트릭은 PV킥입니다. 저는 킥플립 브론크룩으로 하겠습니다. 뒷쪽에서 촬영했을 때 간지가 나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제 원오프트릭 제 원오프트릭 제 원오프트릭 제 원오프트릭 절대 대회 같은 느낌이나 행사 같았어요. 한국 대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진지하게 꼭 이겨야 한다 이런 느낌인데 미국 대회 같은 경우에는 나 할 것만 다 하고 가자 이거 난 여한이 없다 이러면서 다 즐겁게 스케이팅을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좀 가서 저희만 좀 많이 진지했던 것 같아요. 이 순간을 더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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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생에는 제가 한번 고양이로 태어날게요. 부잣집 고양이 다음 생에 두더지 되고 싶어요 땅속 들어가서 존버하겠다? 어 존버하겠다 유토처럼 올림픽 1등하고 SNS 1등하고 템파 1등하고 제 꿈은 다 1등하는 겁니다 모든 경기에 좋은 성과를 내는게 가장 탑인 것 같습니다 유토와 함께 스케이팅할 날이 오기를 아 그렌노드리게 나팔하고 싶다 난 안하는데 헬멧 착용 헬멧 착용 헬멧 착용 얼마 먹고 헬멧 없으면 못들엄 Like! 광훈이 삼촌 헬멧 착용